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이죠. 5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양, 맹심없어. 아이고, 히어뜩한 광, 세밍생이 빙빙 돌아붙여 휘커니 돌아보는 띠우닥이. 약 600m 앞에서 양청중고등학교 연구단지 반면 좌회전입니다. 아주 봐. 1k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사망사고 다발지역입니다.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맹심없어. 급하게 회전하는 띠우닥. 맹심은 불쌍해짐. 고소시탑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분간이오다. 이어서 87m 공유전입니다. 고소시탑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분간입니다. 고소시탑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분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